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가슴이 떨렸던 경험이 있나요? 왜 우리는 원치 않는 잘못을 반복할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이 옥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여인을 데려와 단음죄를 법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로 다윗의 장수증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바세바는 이 일로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우리아를 전쟁타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도 자신의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우아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우아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거나, 아예 회피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태도는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아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니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